네, 이 집은 가격대비 방역이 아주 좋습니다. 500에 40의 지상층이고요. 방도 다른 500에 40짜리 방치고 아주 우수한 편입니다. 다만, 역에서 한 1km 정도 뜨더라고요. 네이버 도보로 쳐보니까. 그래서 남자분들은 한 10분 정도 신대빵역에서 신립역도 비슷할 거예요. 신대빵역 중간쯤에 있어서 두 개 비슷할 겁니다.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이 정도면 1000에 40도 가능한데 이 집에 단점별을 꽂자면 연식도 깔끔하고 넓이도 괜찮고 옵션도 다 있고 주방도 분리형이고 역에서 1km가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위치인데 제가 봤을 때 한 10분 정도 역에서 걸어도 괜찮다 이런 분들은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. 사실 이 건물도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. 자주 나오진 않고 그래도 이 건물이 두세 달에 한 번 나온다면 이런 비슷한 집이 몇 개 있어서 위치가 다르겠죠. 그래서 500에 40의 정도면 많이 괜찮은 편입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도 계속 여전히 동작을 한 번 간다. 그러니까 이번에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